자리 지키는 데 도움되는 무기나 도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며칠 지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아파치 헬리기 현존하는 이런 헬리콥터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헬리콥터죠. 4조 7천억 정도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헬리콥터는 그냥 드론 밥이었지 않습니까 드론 밥이었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가장 여러분들 좋은 교훈은 헬리콥터는 그냥 밥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헬리콥터에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4조 7천억 정도를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현존 최강 미국 아파치 헬리기 국내 4조 7천억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조선일보는 군사 전문기자들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리기가 무덤이었는데 왜 아파치 헬기를 4조 7천기나 도입하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합당한 지적인 거죠. 그런데 그냥 이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도 예를 들면 장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혁신적이었다 해가지고 봉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무난하게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배웠던 것 본인이 체험했던 그런 관성대로 계속 여러분들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 조기웅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이 모두 다 공무원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검사든 아니면 기획재정부 관리든 보건복지부 관리든 간에 모두가 다 여러분들 관리들이지 않습니까 관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되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30년을 30 4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에 여러 뭐가 배어있는 거 하니까 관성 타성 이게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시장을 상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냥 타성 관성에 젖었게 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공병호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10개 주제를 다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10개면 30일이면 300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지식을 계속 섭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시장을 대상으로 살아온 사람들 하고 관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러면서 출발했을지 모르 겠지만 한 30년 정도 시장에서 경쟁 압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20일이나 25일 날 되면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냥 이번 건도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의로도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수없이 많은 국책 프로젝트처럼 이번도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가 완전히 뭐죠 그냥 수천만 원짜리 수백 만 원짜리 드론에 다 개추가 당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러면 그냥 비행기를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4조 7천억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조선일보가 청약하게 지적한 겁니다. 장군들이 그냥 타성에 다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다룽을 보면서 대한민국 장군들이 문제가 없냐 이야기죠. 침략당하면 이제는 즉시 이런 반격하고 싸울 수 있겠냐 확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헬기 무덤이었는데 아파치 헬기에 4조 7천억 정도를 쓰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그냥 완전히 고철 덩어리인 겁니다. 수백억짜리 고철 덩어리인 겁니다. 200억이 넘는 러시아군의 k-52 공격 k-1기 등도 천만 원 안팎의 휴대용 미사일에 걸려 줄줄이 객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교훈이 전통적인 여러분들 전투방식하고 전통적인 여러분들 무기가 행편없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1조를 쓸 것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드론의 장비에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러시아가 공격 헬기의 40%를 잃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헬기 무덤이었고 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드론은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만 잃으면 되지만 사람 그 오랫동안 숙련된 조종사들 다 잃지 않습니까 공격 헬기는 적의 전차나 진지를 파괴해서 아군의 작전을 용의하는 근접지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가 일합니까 근접에 있는 탱크를 여러분들 그냥 때리는데 다 드론을 쓰지 않습니까 드론을 드론이 얼마나 이런 똘똘한 거 하니까 탱크에 있는 구멍을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 그냥 자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장군들은 이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전대행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냐 4조 7천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은 그냥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20억 달러 투자한 차세대 공격 절차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했고 헬기의 공중정찰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웠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계속해서 전략이나 전술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임 시스템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저저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장군들이 가성비 생각하겠냐 비용 대비 여러분들 효과를 생각하겠냐 잘 모르겠어요. 뭐 군복 입고 이런 폼은 다 잡는데 가성비를 생각하겠냐 별로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이 자비대도 이런 무인 공격기를 증강시키겠다고 그렇게 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추가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뭐든 간에 4,004조 이상을 여러분 투입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딱 중요한 게 진짜 우리 국군이 타성이 아니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했으면 한다. 타성이 있을 거란 타성이. 관성이 있을 거란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을 거란 거죠. 이걸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물론 아마 윤석열 정부 이전에 구매 결정을 내린 것 같으니까 아마 윤 정부에서 책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군 사정을 제가 자신은 모르겠지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 방식의 이런 전쟁 운용 방식이나 무기 여러분들 운용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군도 어마어마하게 관료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계급을 군에게 맡기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군 수뇌부에 대한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 업체를 경쟁시켜 1억 전후에 드론 비행체로 하늘을 뒤덮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성이라는 것을 깨야 되는데 공조직이라는 것이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196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비싼 여러분들 우주선의 여러분들 그 로켓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 다 한 번 쓰고 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우주항공국이 나사지 않습니까 휴스톤 부근에 있는 제가 한 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ai한테 수십 년간 미국 나사는 우주선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오나인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비싼 우주선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재생에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 질문을 던지니까 ai가 내 설명 대체로 정확합니다. 우주선의 재사용에 대한 역사와 일론 머스크의 접근 방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1970년대부터 우주항공왕복선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개념을 시도했지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11년에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성공시킨 겁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우주항공을 상업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코스트를 낮춰야겠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은 코스트 개념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세금 쓰는데 코스트를 절감해 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머스크는 우주 탐사 비용을 핵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로켓의 재사용이 필수직이라고 판단했고 스페이스X는 로켓의 일단 부스트를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주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수십 년 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70년 만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주선의 로켓을 재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업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페이스X의 접근은 우주 산업의 행명을 일으켰으며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이제 상업용 여러분들 우주선 사업이 그대로 상용화되겠죠. 머스크의 비전과 실행력이 우주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론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40개 업체가 경쟁하는 체제하고 국방부가 그냥 특정 기업의 여러분들 납품을 의뢰하는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모든 면의 창발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면 우주선 캡슐하고 우주선 하단에 로켓이 분리가 돼 가지고 이 로켓이 1500m 상공에서 엔진이 재점화 돼 가지고 시속 7.1km까지 감속을 해 가지고 발사 지점에서 1.4m 떨어지는 거의 뭐 오차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 지점의 착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승이라는 게 그렇게 겁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관승의 이름들 그냥 젖어 가지고 습관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더 이렇게 좋은 날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세히 안전하게 되잖아요. 일정한 게 좋겠지. 지점의 착륙은 지점의 착륙이